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 뭐 그 얘기입니다 뭐 다 했어요 앞에서 됐습니까 그저 뭐 안한게 뭐있어 그쵸 되게 좋아하네 그동안 그 여러분들 체력이 튼튼하니까 이게 빨리빨리 갈 수 있는거죠 좋죠 싫어요? 아닌데요 아까도 했는데요 아 좀 중간에 끊겼나봐 오케이 그래서 어퓨 북스 끝에다가 쓰면 되겠네 엄청 끝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퓨 북스 퓨 북스 매니 북스 그 다음에 아 리틀 리틀 머치 머니 하고 이제 얼라러브 라츠 오브는 북스와 머니 그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퓨 하고 어 리틀에는 공통 표정 그쵸 퓨 하고 리틀은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도 웃는 표정이에요 물론 그런건 아니겠지 이런건 웃는 표정은 아니겠지 I have a few problems with my legs가 뭐겠어 나는 내 다리에 약간의 문제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다리에 좀 뭔가 안좋은 점이 몇가지가 있어 problem 골칫거리 문제점이란 뜻이고 세수 있죠 problems 가 되죠 그러니까 어 리틀 problems 가 아니고 당연히 어퓨 problems 어 내 다리 완전히 뭐 괜찮아졌어 이제 거의 문제없어 I have a few problems with my legs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getting too much stress 스트레스의 뜻은 잘 알다시피 스트레스고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 he is getting too much stress too much too much too much 토커가 누구야 너무 많이 맞아 박찬호 누구죠 아닌가요 이제 요즘 잘 안나오나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is getting too much stress 표정이 어떻겠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엔 2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few not little도 내 안에 뭐 들어있다지만 not 들어있다지만 2도 not 들어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숙제를 하기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중이야 he is getting too much stress too too homework 그래서 무슨 용법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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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getting so much stress to that he is getting so much str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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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아 수업 다 연결되지 그렇지 방자식 플러그는 덧셈 빼셈 나눗셈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곱셈을 구구단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a little sugar in the bowl 하고 있죠 there is a little sugar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거의 없는 그니까 그 병안에 거의 없는 병안에 설탕이 거의 없다 그래 좀 깔끔하게 좀 해봐 설탕이 거의 없다 병은 아니구요 사발 뭐 이런거 이게 좀 깊은거 됐습니까? 비빔밥 같은거 해먹어 쓰는거 그런걸 볼이라고 그러는거 there is a little sugar in the bowl 안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a little shops here 그래서 뭐가 있다 많은 가게들이 있다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shops 쳐다봤죠 그럼 얼라도브나 라츠오브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many shops죠 there are many shops here 그래서 얼라도브나 라츠오브는 상황에 따라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면 many 셀 수 없는 명사 sugar, money 이런게 있을때는 much로 바꿨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겁나 무시하는게 있네요 tree, flower, egg, city, people, team 그래서 trees 된단 말이죠 flowers 된단 얘기고 eggs 되고 그 다음에 cities 되고 그 다음에 peoples 되고 뭔 내야 내는 빛불 자체가 데이구요 teams 이런게 된단 얘기죠 됐습니까? 지금 S 붙였고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됐죠 하지만 butter, water, love, stress, time, soul 등은 셀 수가 없는데 셀 수 없는 이유가 똑같진 않죠? 네 그렇잖아 그러면 셀 수 없는 이유에다가 butter에다가 세무 했어 그럼 water에 뭐할래? 세무 오늘 love에는 세무 딴거 해야지 네 그 스트레스는? 타임은? 세무 세무? 세무 세무 네 네 서울은 그래서 얘는 고유명사죠 그쵸 그 다음에 얘들은 전부 다 아이디어 아이디어 개념이죠 개념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마음속에 있는거 그렇습니까? 네 여기 사랑하다가 아니고 사랑이란 뜻으로 여기 와있는거야 사랑, 스트레스, 시간 개념이죠 개념 그 다음에 butter, water 같은 경우에는 뭐에요 얘들은 메추리알이죠 재료 메추리알이죠 재료 맞습니까? 네 메추리알 추리알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a slice of butter 애들은 대신에 뭐로? 단위명사를 쓰죠 물론 타임도 단위명사는 존재하죠 세컨드 미니트 아워 데이 위크 먼트 이어 그렇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뭐 decade 이런것도 읽혀야죠 decade decade 10년 그쵸? 100년은 100년은 배웠는데 100년은 배웠는데 센츄리 아 천년은 밀레니엄 배웠잖아 네 그치? 그래서 2000년대 때 뉴 밀레니엄이라고 했잖아 응 이게 몇 년생이지? 2007년 아 이해하네 됐습니까? 뉴 밀레니엄 이런 얘기 못들어봤겠네 네 됐습니까? 2000년 바뀔 때 뉴 밀레니엄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땐 여러분들 마이너스 7살 때군요 그렇습니까? 자 자 그런것들 이구요 그래서 뭐 문제는 뭐를 준비해놔나 볼까? 야 뭐 에이 에이의 1번은 뭐 하우 어쩌고 워럴 디드 히드링크구요 데어라 머 트리즈 인더 데절트구요 그럼 뭐 데절트 를 Russia 왜왜왜왜왜 Soviet cela hey 얘를 데절트 라고 읽어 쓸 때하고 그 다음에 얘를 디젤트 DDSそれ 디젤트 라고 읽어 쓸 때와 다르잖아 그치 사이즈하고 같았어? 예 디절트? 디젤트 여기도 있어 디젤트에 디젤트에 과자 썹 이거 에피타이더에 반대말 디저트 네? 디저트 사막? 응? 뭐야? 이게 사막이야? 데절트가... 데절트 저건 디저트 이것도 디저트 저거는 뭐 말이에요? 그니까 찾아보라구요 아... 고맙네 다 알려주시면 안돼요 야 내가 알려주면 그게 재미가 없잖아 아... 어? 그래 알고 있어 이거 찾는 방법은 뭘까? 네이버 사진도 어디 데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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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거 보여요? 위에 점 찍혀있는 거? 네 어디요 안 보여요 어? 얘는 여기 점 찍혀있죠? 네 여기가 강세란 말이야 데절트 그래서 얘는 데절트구요 얜 얘가 강세란 말이야 그래서 디젤트 데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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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이럴 뜻이라고요 아까 중간에 깨 아아아아아아아아 네 됐습니까? 버리다 버리는 거구요 네 됐습니까? 사막에 뭘 버리나봐 사막에 뭘 버리나봐 사막에 뭘 버리나봐 오, 알겠어요. 그러면, 디저트 더 디저트 인 더 디저트 하면 되겠네요. 디저트 더 디저트 인 더 디저트. 사망해서 디저트를 버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보이면은 요거 보이네. 콜렉티드 뭐예요? 그렇죠? 콜렉티드의 뜻이 뭐예요? 수집하다. 수집하다. 그렇습니까? 뭐 스크랩북이 뭔지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요. 이거 많이 먹어요. 다진이. 다진이? 다진이. 스크랩북. 여기 보면. 다인 스크랩북 막 이러면서 먹으러 가는데. 스크랩. 액자. 그럼 뭐 스크랩북의 뜻을 찾았는지 모르겠으면 스크랩이 뭔지 찾아보면 되겠네. 네. 스크랩. 오케이. 그 다음에 요까지 읽으면 뭐야?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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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가 뭔데 도우? 그 기자 만들 때.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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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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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지가 뭐야 프리지. 비에 3번에 프리지. 아니. 브릿지 말고 프리지. 신선한. 신선한. 그럼 프레시는 뭐하지? 냉장고. 냉장고야? 신선한인가? 냉동실. 아니요. 비에. 찾아보시고요. 비에. 어? 궁금한데요? 궁금한 거 얼른 집에 가자마자 찾아보세요. 집에 가면 안 궁금해. 아 갑자기 안 궁금해지죠. 그 다음에 투메이크 넷. 셋 중 뭔지. 투메이크. 어디에. 비에 6번에 투메이크 있잖아. 아 진짜 멀리. 그 다음에. I have a few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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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잖아. Full reading. 이 표현. 이거 이제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데. 어. 난 reading을 안 쓰고 싶어. Read를 쓰고 싶어. Read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생각해보죠. 그렇습니까? 바구니 안에 단 문이 거의 없다. 무슨 시제일까? 현재 시제. 현재 전부. 네. 오케이. 근데 대열을 사용하래요. 대열. 뭐가 있다 없다 할 때 대열을 사용하래요. 매일 그 장미꽃들에 약간의 물을 주워라. 무슨 문이니까? 응? 명령몸이니까. 시제는 당연히. 현재. 현재겠죠. 그렇습니까? 물 주다란 동사가 있잖아. 네. 그치. 근데 그거 쓰지 말고 저거 쓰래요. 그럼 비도 어려운데요? 네? 비도 어려운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0. 포커스 50. 썸과 애니입니다. 뭐. 뭐. 할 게 뭐 있는데. 다 했는 건데 뭐. 그래 안 그래. 응? 자. 그래서 썸과 애니. 일단 썸. 북스 썸. 머니.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듣는 뜻은 똑같은데. 썸은.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거. 여기는 엔드죠. 엔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게. 이게 어떤 상황. 일반적이죠. 그쵸?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는데. Would you like some coffee였죠? 됐습니까? Do you want some 학교? Do you want. some. 커피. 커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예외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다. 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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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는 경우고.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권유. 권유 의문문이라고 하죠. 권유 의문문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어? 나사가 없어. 자빠질라. 나사가 없어. 원래. 저기도 이거. 나 바꿀려고 했는데. 왜? 왜? 이거 뭐야? 나사가 아파요. 안 바꿔야 안 돼요. 뭐? 안 바꿔야 안 돼. 안 바꿔야 안 돼. 저러고 있어. 저러다. 반납한 도로인데. 재밌겠다. 형 이거 바꿔. 호텔 아시아. 네. 뭐이야. 여기. 여기. 두 개나 없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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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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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없어졌지? 네. 음. 네. 두유 원 섬 커피.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커피 좀 원하니 라는 걸 때는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썸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애니는 어떻거나 낫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이게 일반적이었죠 난 돈이 전혀 없어 하지만 예외적인 거 하나 예를 들면 anyone can do it 뭐였더라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그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때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여기에는 원이 사람이란 뜻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everyone can do it 하고 비슷한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행히 뭐 여기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썸 북스랑 썸 머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맛도 없고 그리고 묻는 말도 아닌 경우 쓰고 그 다음에 권유의 의문문에도 쓸 수 있는 거 Do you want some coffee 얘기하는 거 Do you want some coffee 어떤 몇몇의 약간의 이런 지금 그 다음에 애니는 낫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무슨 무슨 인가 그럼 그 애니에 대한 얘기 anyone can do it 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없습니다 누가 뭐 했습니까 나한테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도서관에가 어떻게 가는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방금 보고 있는 이 문장 어디가 틀렸는 거 바로 눈치챘죠 어디가 틀렸어 책 만든 놈이 정신 안 차리고 만든 놈이 어디가 틀렸어요 지금 첫 번째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요 혹시 썸북스라매 그러면 썸보이 당연한 거 아니야 워낙 책도 썸보이로 돼 있나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이런 건 제보해야죠 제보 썸보이가 어디 있어요 썸보이 등신들아 they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이렇게 해줘야죠 썸보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ow to get 이거 뭐 할 것 같지 않냐 이거 그쵸 그쵸 뭐 할 것 같은데 바꿀 수 있는 거 그렇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how to get to 이거 뭐 할 때 했어 이거 어떤 문법 할 때 했어요 이거 뭐 뭐 비슷하게 가려고 그러네 어 뭐야 como should how should should HE we should i have should i 아이 나왔으면 뭐 뻔하네 다음에 나올 품삼 뻔한 거 아니야? 아이, 그, 갓. 아, 됐습니다. To the library. To the library. 아이, 아이를 써야 되는 이유는? To the library. 지금 누구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그냥 누가다가 썸보이즈가 뭐 했다? whom, me, what? 이거잖아. 그쵸? 몇몇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나한테 물었어. 누가 그 도서관에 어떻게 가는지. 누가, 누가 그 도서관에 어떻게 가는지 물어봤어. 그 남자애들이 또 쓸 거야. 귀찮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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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한 다음에 이제 컨트롤 V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뚝딱뚝딱 해줘야지. 그나저나 얘는 쳐다봤어요? 그렇죠? 쳐다봤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네. 오케이. 어디서 배우는지 보여줄까? 뿅. 뭐 멀리도 안가. 이거 얼마 전에 풀이했잖아 이거. 그치? 이거 얼마 전에 풀이했고, 여기 보면 포커스. 음. 포커스. 7이네. 포커스 7로 한번 가볼까? 평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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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How To Get 보여? 여기 How To Get. How To Get. How To Get 보여? 그치? 혹시 이런 거 보여? 음. I don't know what to wear to the live party.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 이런 거 거기서 봤죠? 의문사 플러스 2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 내가 모르겠어갖고, 만약에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땐 뭐라 그랬을까?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 멀지도 않네. 그렇습니까? 제가 바로 시험치기 직전까지 했던 문법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How Should I Get To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했다? How They Should Get To The Library고요. Should도 좀 어색하게 돼요. Should보다는 Ask도 쳐다봤죠? 그러면 뭐가 좋겠다 좀 더. 걔들이 나한테 직접 뭐라고 물어봤을까? How Can We Get To The Library? 라고 직접 물어봤겠죠? 뭐라고 직접 물어봤다고? How Can We Get To The Library? 우리 어떻게 한 도서관 갈 수 있나요? How Can I Get To? 길 물어보기라면서 어디 배우고 보지 않았나요? How Can I Get To? How Can We Get To?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Some boys asked me How They Could Get To The Library? Will You Have Some More Cookies?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물음표기 때문에 썸이 어색한데 우리 집에 뭐 밖에 없다? 쿠키 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Okay. Will You Would You Can You는 어색하네. Will You Would You 밖에 안되겠다 이거. Will You Have Some More Cookies? 쿠키 좀 더 먹을래? You Can't Bring. Not It Not. 너는 뭐 할 수 없다? 가지고 올 수가 없다. Any Food를 어디에? Into The Gym. 체육관에는 전혀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그치? 여기 왠지 칠할 것 같지 않았나요? 아 괜찮아. 그치? 그 다음에 Are there any folks on the table? 탁자 위에 포크가 있냐? 라고 묻는거죠. Are there any folks? 진짜 궁금해서 묻는거죠. 포크가. 탁자 위에 포크가 있어야지 식사 준비가 되는데 잘 모르겠어갖고 진짜 궁금해서 있는지 물어보는거죠.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Any를 씁니다. If you have any problems, call me. 자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나타내는 뭐 어쩌구 저쩌구 이런 필요 없고요. Any가 어떤 문장에 사용됐을 때 Any가 Not도 없고 And 묻지도 않는데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If you have any problems, call me. 를 해석하면 뭐겠어? 어떤 문제라도 겪는다면 이 말이죠. 당신이 어떤 문제라도 Have 가지게 된다면 나한테 전화해라. If you have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라도 어떤 problems 라도 있으면 If you have any problems 어떤 문제라도 겪으신다 Have 겪다란 뜻도 있으니까 경험하다란 뜻도 있으니까 If you have any problems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Have 가지게 된다면 Call me 나한테 연락주세요. 됐습니까? Okay. Any가 Not도 아니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되면 어떤 나도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민 You can't bring any food in the gym 은? 같은 표현이 뭐다? 같은 표현이 뭐다 승빈? 저기 지민 같은 표현이 뭐다? You can bring no food in the gym 하고 가는 표현이죠 어디서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뭔데? 뭐라 그러면서 했는데 그래 그래 You can bring no food You can't bring any food in the gym You can bring no food in the gym 이들 세 명한테 똑같이 다 얘기해 준 거 아니야? 다음번에 물어볼 때 이제 좀 대답할 수 있게 복습 좀 해봐 제발 뭐 그렇게 머리들이 좋다고 복습을 그렇게 주우라고 하라니 모르겠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조사할 거 있나? I'd like to see 에쩔고 에쩔고 Did you put more carrots in the soup? I don't have some books of the stars I want to give some snacks to that monkey in the cage 아 네 Let's decorate the room with any flowers 데코레이트 뭔지 다 알죠? 네 나한테 물 좀 줄래? 방학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니? 나의 가족은 함께 운동할 시간이 없다 피터는 학교 신문에 사진 몇 장 찍었다 에서는 여기 투 엑서사이즈 있죠? 뭐 한 놈인지 얘기해 주셔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점심으로 샌드위치 약간먹었다 무슨 시제? 과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세요 뭐 이건 당연히 무슨 시제 같다 현재겠죠 그 다음에 포커스 51 이어 동사 오케이 이어 동사는 타동사 뭐를 가질 수 있다고? 목적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고 cheer her up 한다는 거 그렇습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플러스 어찌시로 이루어진 동사는요 목적어의 성격에 따라서 성격이 안 만길어봤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그냥 명사인지 또는 대명사인지에 따라 이 말이야 그냥 명사인지 더 싹쓰인지 안 만길어봤자 댐 했는지 알겠습니까? 목순이 달라진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 주의사항 전치사와 보호사를 보호사가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죠 얘들이 짜증나는 거야 그쵸 예를 들어서 뭐까? 온 온 더 테이블 하면 이거는 전치사야 부사야 전치사죠 그쵸 근데 고원 하면 이건 부사란 말이야 고원의 뜻이 무슨 뜻이야 그래서 온의 뜻이 뭐냐 여기에 온의 뜻은 어찌 쉬지 않고 이런 뜻이란 말이야 고원 할 때 온은 부사고 온 더 테이블 할 때 온은 전치사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어 동사인지 아니면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온 건지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은 이어 동사 들을 외우는 거죠 이어 동사들을 외우는 게 가장 그것을 포기하다 그것을 켜다 그것을 켜다 그것을 끄다 그것을 끄다 그것의 소리를 줄이다 그것의 소리를 줄이다 그쵸 턴 it up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을 입다 풀 it on 그것을 벗다 take it off 됐습니까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이고 목적이 그냥 명사의 경우 얘기하죠 그래서 give the test up 해도 되고 give up the test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포기하다 give up the test 또는 give the test up 됐습니까 두 가지가 다 된다 it's time to turn up the radio it's time to turn the radio up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제제공법 너무 뻔하죠 그래서 뭐 할 시간이다 라디오 끌 시간이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앞만 길어봤자를 한 경우죠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turn it off 밖에 안된단 말이죠 엄마한테 try them on 그래서 나의 고모이모 숙모가 뭐하셨다 그것들을 한번 입어보셨다 at the clothing shop 어디에서 옷가게에서 옷집에서 그렇습니까 뭐 대미 뭐 싹스일수도 있고 뭐 코치일수도 있고 블라우스일수도 있고 그렇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쭉 외워라 라고 하고 있네요 외워라 됐습니까 pull it on take it up 나왔죠 알고 있잖아 그쵸 pull it on take it up 그 다음에 turn it on turn it up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turn it down turn it up 알고 있잖아 give it up 알고 있죠 take it out out의 뜻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외월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어동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p의 뜻이 완전하게란 뜻이라 했죠 이거 기업할 때 완전히 주워버리다 완전히 포기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put out 하면 여기에 불은 그냥 불이 아니고 fire야 fire light가 아니고 fire라고 그러면 이게 불 끄다라는 게 어떤 행동인지 알겠죠 그렇죠 뭐가 필요해 소화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까 소화기 물이 필요한 거 맞죠 물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어쨌든 손가락으로 돌리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이건 아니죠 똑딱똑딱 이거 스위치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put the fire out 반말하면 put the fire out turn the light off 불 끄다 이런 거 끄는 건 turn the light off 뭔가 불이 붙었을 때는 put the fire out put the fire out put down down의 뜻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외열에 대한 대답이죠 두인데 어디에 둔다 아래쪽에 둔다 외열에 대한 대답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어동사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쩌구 저쩌구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고2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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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고스쿨2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고2 스쿨 할 때 이렇게 합쳐져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어래 대한 대답이죠 이런 걸 보고는 이어동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2 스쿨2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horse 하고 있죠 look at it 반대말 look at it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at the hors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어래 봐라 어디로요 at the horse 그 말을 향해서 합쳐져서 왜어래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이거 특별한 거 없죠 이거 A의 3번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 팝스 팝스 잉글리시 할 때 많이 불러본 적 있죠 아 안 불렀구나 이 노래는 불러볼래다가 안 불렀구나 흠흠흠 before you go go 뭐 이런 노래인데 그 다음에 오케이 뭐 여기 B의 1번에 어디 칠할 거 같죠 그쵸 어디다 칠할 거겠어요 2보이겠죠 B의 2번에 이 푸시 몇 번째 녀석인지 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죠 프리지 또 나온다 그치 앞에서 했으면 프리지 알겠지 그 다음에 네 오케이 요거에 대해 요거는 뭐야 뭐야 이거 C D냐 C에 스탑드 리딩 여기서 뭐 할 말 있겠죠 그쵸 스탑드 리딩 해서 뭔가 할 말 이거 뭐야 저리가 스탑드 리딩 뭐 스탑이 누구 같냐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투 리드 해도 되냐 안 되냐 모르는 얘기 당했죠 되긴 되죠 뜻이 달라져서 그렇지 됐습니까 선풍기를 들어라 너는 그것을 포기하는 게 낫겠어 충고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설명 끝 잠깐 쉬다가 비교 구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도 좋아해 em 감사합니다.